안녕하세요. 평행우주에 있는 아이즈원 은비예요. 위즈원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.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저희는 사실 매일매일 위즈원이 보고 싶었고 너무너무 그리웠어요. 마지막 콘서트 이후 벌써 3년이란 시간이 지났네요. 시간이 참 빠르다. 그쵸? 저희도 사실 위즈원분들이 매일매일 뭐하고 있나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거든요. 위즈원들이 저희를 잊은 건 아닐지... 아니죠? 아무튼 이렇게 오랜만에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. 위즈원 항상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우리 생각하면서 잘 지내요. 사랑해요 위즈원. 우리 함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다들 잘 보내요. 그럼 안녕. 으이그! 은비언니 또 너무 감성적이었다. 그쵸? 위즈원 오랜만이에요.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? 저희들 보고 싶었나요? 저희는 위즈원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죠. 여기 어딨냐고요? 평행우주예요. 신기하시죠? 저희 활동이 끝난 이후로 우주선 타고 평행우주로 와서 쭉 여기서 함께 지냈어요. 날마다 예나 언니랑 원영이랑 장난도 치고 고기도 먹고 옛날 얘기도 하면서 보냈어요. 근데 위즈원이 없으니까 참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. 우리 안 본 지 벌써 3년이나 지났네요. 시간이 참 빠르죠. 위즈원 진짜 보고 싶었어요. 그래도 이렇게라도 보이스로 들려줄 수 있어서 참 좋네요. 아무튼 오랜만에 위즈원분들한테 목소리 들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. 위즈원 저희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위즈원들도 매일매일 행복하게 보내요. 위즈원 사랑해. 안녕.